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신곡 발표를 앞두고 무료 음원 형태로 공개했던 솔로 자작곡 두 곡을 3일 정식으로 발매하면서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하자 전세계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특히 7월 14일 방탄소년단 정국의 타이틀곡 세븐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앞두고 방콕, 파리, 미국의 시카고 등 전세계 도시들에서 전국을 보았다는 글과 사진들이 SNS에 넘쳐나고 있다고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국의 자작곡 Still With You와 My You 두 곡이 음원 플랫폼을 통해 3일 발매하며 오는 14일 오후 1시에는 타이틀곡 세븐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솔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기대작 세븐이 월드와이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전세계 도시를 장악해 눈길을 끄는 포스터로 등장해 전세계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방콕, 파리, 시카고 등에 있는 팬들은 방탄소년단 정국의 매혹적인 포스터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전하며 이에 팬들은 크게 놀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매체들은 미국 시카고에 등장한 정국의 포스터는 매우 인상적인 등장이라며 신곡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곡 세븐은 7월 14일 자정 에스트에 정식 발매되며 배우 한소희가 방탄소년단 정국의 세븐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출연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